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나이와 함께 찾아오는 지긋지긋한 통증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세월을 갉아먹듯 무릎에 찾아오는 퇴행성 관절염,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직접 상담에 참여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평소에 내가 무릎이 안 좋은데 나도 퇴행성 관절염인가 궁금하다 하는 많은 내용들 여러분들 저희에게 전화로 문자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적 02-3772-9433, 02-3772-9459번 활짝 열려 있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여러분의 고민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주치의 365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많은 환자들의 무릎 건강을 지켜온 정형외과 전문의 소상현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소상현입니다. 네, 이제 겨울철에 퇴행성 무릎관절염 환자들의 근심이 더 깊어지는 계절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절들이 많은데 무릎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해서 그런 걸까요? 맞습니다. 일단 겨울 되면은 날씨가 좀 추워지잖아요. 날씨가 추워지면 기온이 좀 떨어지면 관절 주변의 근육들이 수축하게 되고 특히나 혈관들도 같이 쪼그라들게 되면서 관절 주변의 혈류들도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평상시에 관절통이 있으셨던 분들이 통증을 조금 더 심하게 호소하시는 일들이 있는데요. 더군다나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인체 관절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절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 체중을 온전하게 받아내는 관절이기 때문에 특히나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무릎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걸어다니는 그 다리의 부위이기 때문에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환자들이 힘든 것을 많이 호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 노년의 삶을 어떻게 더 건강하고 윤택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 방법을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 관절염이고요. 평소에 무릎이 아프셨거나 무릎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정형외과 전문의 소상현 원장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상세한 상담을 나눠보실 수 있겠습니다. 서울지역 021-3772-9433, 021-3772-945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여러분의 문자 띄워서 저희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방법 함께 고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하나하나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무릎 관절이 사실 이제 우리 몸의 무게를 지탱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고 서고 뭐 걷고 뛰고 정말 대부분의 우리의 움직임을 다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상이 커지면 불편함도 함께 커질 텐데 이게 이제 무릎 관절이 손상이 돼서 발생을 하는 게 무릎 퇴행성 관절념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게 아주 정확하신데요. 일단 무릎의 구조를 이 그림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은 무릎 위쪽의 허벅지 뼈와 아래쪽의 정강이 뼈가 두 개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관절입니다. 물론 그 외에 뼈들도 있지만 그 두 가지 뼈가 가장 중요한 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는데 그 중 두 뼈가 만나는 관절 부분에서 뼈를 표면을 감싸고 있는 관절 연골이 있는데 그 연골이 점차 달아져서 없어지는 것이 무릎의 퇴행성 관절념입니다. 그 관절이 점차 달아지게 되면 그 관절 아래 부분에 죄송합니다. 연골이 점차 달아지게 되면 연골 아래 부분에 연골에 쌓여있던 뼈가 노출되면서 이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하고 그러한 연골 소실이 점차 진행하면 무릎의 변형 및 이로 인한 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병이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인데 이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의 가장 흔한 퇴행성 질환입니다. 이제 무릎에 매우 흔한 퇴행성 질환이다라고 하셨는데 퇴행성 관절염이 어떻게 해서 조금 발생을 하고 이렇게 좀 변화가 되게 되나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연골과 연골판이 손상되는 것 즉 달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손상이 진행되면서 다리가 조금 벌어지는 무릎이 벌어지는 내지는 무릎이 조금 가까워지는 오다리 내지는 X자 다리 형태의 다리 정렬이 변화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주변 인대가 약해지거나 손상이 동반되면서 무릎의 불안정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질병의 이름에서부터 저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듯이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환자분의 연령이 되겠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점차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고 또한 여성분이 남성에 비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전에 좀 다치셨거나 외상 내지는 골절이 있으셨던 경우에는 관절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단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진행을 하여 말기 관절염으로 진행하면서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양상으로 되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무릎에 원래 있는 문제와 더불어서 위험 인자와 또 연령 같은 것들, 성별 같은 것들도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찾으면 엑스레이를 좀 흔하게 찍잖아요. 정상인과 또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그 환자분의 엑스레이가 어떻게 좀 차이가 있나요? 네, 그 정형외과 가면은 역시 가장 먼저 하시게 되는 검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엑스레이일 텐데요. 그래서 연골이 달아지게 되면 지금 엑스레이 총 4장이 보이시는데 가장 왼쪽 엑스레이를 보면 위쪽 허벅지 뼈와 아래쪽 정강이뼈 사이에 까맣게 빈 공간이 보이실 겁니다. 화살표로, 빨간 화살표로 표시해놓은 부분인데 이 공간이 엑스레이 상에서는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골과 연골판이 들어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 공간이 비어있다는 것은 연골과 연골판이 남아있다라는 건데 퇴행성 관절염에서 연골과 연골판이 점차 달아져서 없어지게 되면 저 공간 역시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저 공간이 점차 좁아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엑스레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소견이면서도 퇴행성 관절염에서 가장 중요한 소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 공간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 연골과 연골판이 자리하고 있는 사진이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릎 아프신 분들은 대다수잖아요. 젊은 분들도 그렇고 나이 있는 분들도 그렇고 무릎 아픈 분들은 많은데 그냥 무릎 통증이 있다고 해서 다 퇴행성 관절염은 아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여러 증상들을 보이게 되는데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는 가장 흔한 증상은 역시 통증이겠습니다. 무릎이 아픈 게 가장 흔한 증상이고 그리고 부종 및 삼출 저것은 무릎이 붓고 그리고 삼출이라는 것은 무릎 관절 내부에 물이 찬다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증상으로 무릎을 다 펴거나 굽히기가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서 무릎을 쓰는데 장애가 생기고 걷기도 힘들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합쳐져서 나중에는 관절염이 많이 진행하게 된다면 육안으로 봤을 때도 무릎이 이곳저곳이 튀어나온다든지 아니면 다리의 전체적인 모양이 좀 보기 안 좋아진다든지 하는 관절의 변형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증상들은 일단 시작되면 일자로 쭉 계속 나빠진다기보다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를 반복하면서 서서히 진행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네, 통증부터 시작해서 부종이나 압통이나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를 하시는데 지금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가 점차 악화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면 이 증상들이 좋아졌다 안 좋았다 하는 게 조금 더 줄어들면서 좋아지기 시작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왔는데 파란색 선은 관절염이라는 질병이 진행하는 그래프고 그 아래 빨간색 선은 실제 환자분이 느끼시는 증상의 정도를 표현한 선입니다. 관절염이라는 건 한번 시작하면 진행 속도에 조금 부분적인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계속해서 진행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의 정도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지점에서 저희가 치료를 시작을 해서 증상을 좀 완화시키고 관절염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행하는 속도를 최대한 조금 어떻게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상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시청자분들도 병원에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좀 좋아지면 또 참고 이러면서 점차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혹시 무릎이 아프신데 계속해서 아프지만 좀 참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내용 저에게 전화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단에 저희 전화번호가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무릎 관절염으로 병원을 찾으시려다가도 조금 머뭇거리게 되는 이유가 이것도 좀 큰 것 같아요. 어떤 병원에 가면 주위에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어머님들이. 그런데 어떤 병원에 가면 주사를 맞으라고 한다더라. 어떤 병원에 가면 약만 먹어도 된다고 한다더라. 어떤 병원에 가면 이런 시술, 어떤 데는 또 수술하라고 한다더라 하면서 너무 좀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듣다 보니까 더 좀 혼란이 오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 하면 어떤 치료들을 좀 하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무릎 관절염이라는 병 자체가 워낙 흔한 병이다 보니까 병원에 오시기 전에 주변 분들에게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일단 많이 듣고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오시기 전에 너 누구는 수술을 했다더라. 누구는 수술 중에서 인공관절, 내시경, 어떤 수술을 했다더라 듣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가자마자 주사를 맞았다더라, 뼈주사, 연골주사 그렇게 맞았다더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만 먹었는데 나았다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게. 하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질환의 진행 단계라든지 아니면 증상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경험도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개개인화된 치료가 다른 건데 그 치료의 가장 처음은 역시 비수술적 치료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비수술적 치료의 가장 왼쪽으로는 비약물적 치료와 약물적 치료가 있는데 오른쪽으로는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증상이 점점 심해짐에 따라서 수술적 치료도 관절경적 치료와 교정절골술, 오다리 교정술이라고 저희가 흔히들 설명드리는 교정절골술이 있고 정말 관절염이 심하고 통증도 심하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치료 중에서 어떤 치료를 결정하느냐, 그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환자분의 증상의 정도와 연령, 그리고 엑스레이나 MRI 등의 영상검사상 객관적인 지표가 되겠죠. 그런 검사상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지만 비수술적인 치료로 치료가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환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비수술적인 치료에 보니까 비약물적인 치료가 있고 약물적인 치료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 제 경험적으로는 절반 이상인 것 같습니다. 절반 이상은 비약물적 치료와 약물적 치료로 상당 부분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인 비약물적 치료는 일단 환자분께서 관절염이란 어떤 병인지 향후의 경과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고 증상을 조절하는 것에 힘쓰는 것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항목은 체중 감량과 적절한 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하고 나서는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무릎을 많이 써서 연골이 달아졌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그거를 이해하시기를 무릎을 앞으로는 좀 아껴줘야겠다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 돌아다니시고 댁에서 많이 좀 쉬시고 하시는 방향으로 무릎을 아껴주시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그건 오히려 좀 잘못된 방향이고 많이 좀 걸으시고 무릎을 최대한 너무 우리를 하지는 않는 방향 내에서 무릎을 많이 걸으시고 예를 들자면 평지를 걸으신다든지 고정 자전거를 타신다든지 하시는 정도의 운동은 적절한 수준에서 계속 유지하시는 게 오히려 퇴행성 관절점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 역시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약물적인 치료는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약물적인 치료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역시 소염진통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염진통제는 드시는 경부용 소염진통제도 있겠고 파스 내지는 물파스 같이 좀 바르는, 도포하는 그런 소염진통제도 있겠고요. 그리고 연골 영양제도 증상 개선에 상당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병원에 가서 무릎에 주사를 맞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한 가지는 연골 주사라고 많이들 부르시는 히알루론산 주사입니다. 히알루론산이라는 것은 무릎 내부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성분인데 뼈와 뼈 사이에서 연골이 매끄럽게 윤활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을 외부에서 추가적으로 더 보충해 줌으로써 이 무릎의 윤활효과를 추가적으로 더 증대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요. 뼈 주사라고들 많이 부르시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통증이 갑자기 심해진 경우라든지 아니면 급성 삼출, 무릎이 좀 많이 부은 경우, 물이 많이 찬 경우에는 적절하게 잘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면 또 좋은 결과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약물적 치료나 약물적 치료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커버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우선은 조금 자세하게 짚어주셔서 이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좀 막연하게 체중 감량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체중의 원래 체중의 5% 정도만 줄여도 4, 50% 정도 좋아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연골이 달아지면 무릎을 아껴야 된다. 좀 안 움직이고 최대한 쉬세요라고 좀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쉬는 것보다는 좀 적절한 운동으로 단련을 시켜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 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해결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도 내가 무릎의 퇴양성 관절염의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 하는 분들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떤 치료법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존적인 치료들을 다 시행을 했을 때 별로 효과가 없다. 환자분이 통증을 계속 호소하신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수술적인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수술적인 방법 중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관절경적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내시경, 관절 내시경이라고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수술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비수술적 치료에 반응이 없는 초기 내지는 중기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겠고 전반적으로 연골이 전반적으로 달아진 분들보다는 국소적으로 일부에 한해서 국소적으로 연골이 손상되듯이 손상된, 이빨 빠지듯이 손상된 분들이라든지 뼈와 뼈 사이에 존재하는 연골판, 연골판이 좀 찢어진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치료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개가 1cm 이내 절개가 한 2개에서 4개 정도 발생하는 절개가 굉장히 작은 수술 방법이고 출혈이 적고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조금 연세가 있으셔도 크게 비교적, 부담이 적게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령과 만성내과 질환자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약 같은 거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당뇨약이라든가 혈압약이라든가 이런 거 복용하시는 분들도 이 시술을 좀 자유롭게 받으실 수 있나요? 맞습니다. 당뇨라든지 고혈압 정도는 관절 내시경, 관절경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작은 절개를 통해서 시술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받았던 그 시술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내시경적인 접근은 출혈도 좀 적고 회복도 적고 해서 환자분들에게 좀 부담이 적은 것 같은데 관절경적 치료로 무릎 퇴행성 관절염 증상이 호전된 사례 저희가 사진과 함께 좀 설명 들어볼까요? 네. 77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오른쪽 무릎이 아프신 지 한 1년 정도 되셨습니다. 최근 1개월 전부터는 통증이 더 악화되셔가지고 평지 걷기도 힘들어하신 정도였고 그것 때문에 병원에 오셨는데 보시면은 엑스레이 상에서는 약간 관절염, 초기 관절염 소견이 보이시긴 하는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MRI를 저희가 촬영을 했고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면 MRI 상에서는 뼈와 뼈 사이에 저기 반올상 연골판이 파열돼서 약간 튀어나와 있는 소견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관절염 소견도 같이 동반되어 있기는 하지만 관절염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시고 최근에 통증이 악화된 것으로 봤을 때 제가 연골판 파열에 의한 통증이 더 심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서 내시경으로 좀 해결해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사례고 내시경 소견상 이렇게 연골판이 파열돼서 무릎 내부에서 파열된 부분이 주변 관절을 자극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서 그 파열된 부분을 매끄럽게 다시 다듬어주는 수술을 시행해 주었습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좀 도식화한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 윗부분 그림이 정상 연골판이라고 하면은 오른쪽 윗부분의 그림이 연골판이 좀 파열돼서 살짝 말려 있는 부분이고요. 저 말려 있는 부분이 주변에 자극을 일으키면은 그게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겠고 왼쪽 아래 그림이 수술로 찢어진 연골판 부분을 다듬어주고 있는 그림이겠고 오른쪽 아래 그림은 찢어진 연골판 부분을 다듬어서 연골판 크기가 조금 왼쪽 위 그림보다는 작아지기는 했죠. 하지만 찢어진 부분이 자극되지 않도록 매끄럽게 다시 만들어준 그런 그림이고 이 환자분은 연골판 찢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지만 연골이 달아진 퇴행성 관절념은 계속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정기적인 연골주사로 치료 예정이십니다. 네. 관절경적 시술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신 77세 환자분의 사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사례이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금 저는 사례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던 게 지금 엑스레이만 찍었을 때는 초기 관절념이었는데 너무 통증이 심해서 MRI를 찍어보니까 파열이 되어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좀 놓치고 계신 환자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내가 병원에 갔는데 나는 엑스레이 찍으면 다 초기여서 괜찮다고 하더라. 근데 나는 증상이 너무 심하고 다리가 아프다 하는 분들은 이 부분도 조금 유의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방송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 이거 좀 궁금한데 하시는 분들은 지금 검색창에 검색하시기보다 저희에게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받으셔서 고민을 풀어보시는 편이 훨씬 더 좀 간편하고 빠르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서울적 02-3772-9433, 02-3772-9459번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저희가 바로바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치료법 좀 구체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오다리나 이렇게 X다리라고 흔하게 좀 부르죠. 휜다리 형태의 다리가 좀 나타난다라고 하던데 휜다리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서로 또 좀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퇴행성 관절염과 다리가 휘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연골이 달아지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연골이 달아지면 연골이 달아진 만큼 그 부분은 조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너지면 그쪽은 낮아지고 반대쪽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다리의 전체적인 균형이 좀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쪽에 사진 3장을 보시면 그 3장 중에 가장 왼쪽 사진은 다리가 젓가락처럼 반듯합니다. 그거를 저희가 반듯한 정렬이다라고 해서 중립 정렬이라고 하고 가장 오른쪽 사진은 저희가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무릎 사이가 벌어지는 5자 다리이고 저거를 4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진은 그와는 반대로 오히려 무릎이 좀 붙은 X자 다리인데 저거는 외반이라고 합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5자 다리의 경우에는 다리가 바깥쪽으로 무릎이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릎의 바깥쪽보다는 무릎의 안쪽으로 체중이 좀 많이 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자 다리인데 무릎의 내측에 이제 가랑이 쪽이죠. 가랑이 쪽에 관절염이 있다. 그러면 그 가랑이 쪽에 내측에 체중이 더 많이 실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측 관절염에 의한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관절염이 있으시다. 환자분이 그런 경우에는 그 관절염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5다리 내지는 X자 다리가 없는지 다리의 전체적인 정렬을 확인하는 X-ray 촬영도 꼭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무릎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휘어있는 그 흰 다리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정렬을 바로 잡아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흰 다리를 치료하는 또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위경골절골술. 근위경골절골술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 어떤 시술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위경골절골술이라고 하면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조금 발음도 어렵네요. 직관적으로 알아듣기가 좀 힘든데 그래서 환자분들께 설명드리기로는 오다리 교정수술. 오다리 교정수술. 네, 휜다리 교정수술. 휜다리를 반드시 펴준다. 오다리 펴준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수술인데 관절염이 바깥쪽, 무릎 바깥쪽에는 없고 무릎 안쪽, 무릎 내측에만 국한되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관절염이 또 비교적 심하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좀 있으시더라도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해드리기는 조금 무릎이 아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방금 설명드린 오자다리가 동반된 경우. 그랬을 때는 오자다리를 조금 교정해서 무릎 내측에 가해지는 체중 부하를 무릎 외측으로 그러니까 아직 연골이 상하지 않은 비교적 멀쩡한 부위로 옮겨주면 내측에 가해지는 체중 부하가 외측으로 옮겨지면서 망가진 내측은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덜 쓰고 멀쩡한 외측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통증도 사라지고 앞으로 이제 내측이 망가지는 속도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수술입니다. 근데 이거 휜다리 교정수술 하기 전에 혹시 이제 휘어있는 분들이 근육운동 같은 거 해서 좀 근육을 단련하거나 이런 걸로는 어렵나요? 맞습니다. 이제 그 휜다리 교정술이라고 외래에서 설명을 드리면 환자분은 다리가 조금 휘었기 때문에 오다리이기 때문에 이걸 좀 교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수술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라고 최종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기 전까지는 휜다리 교정이라는 것을 물리치료, 도수치료 내지는 그 외에 내시경이라든지 그런 간단한 걸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종종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뼈를 교정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큰 수술인지 이해하기 조금 힘드신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휜다리를 교정하는 게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좀 이제 그런 반증이기도 한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휜다리를 교정을 하려면은 뼈 자체를 교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인대라든지 근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교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쉽지 않다. 맞습니다. 외부적으로 그냥 미용적으로 외부에서 다리 전체적인 모양을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내지는 미용적으로 교정이 된 듯한 느낌은 있겠지만은 실제로 골격 자체가, 뼈 모양 자체가, 오다리가 교정되는 것은 뼈 골격 자체를 저희가 절골술로 뼈를 자르는 수술로 교정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근육을 어떻게 발달을 시키고 어떤 근육의 움직임 이런 걸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수술이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이거 말고 다른 방법 먼저 있지 않을까요? 하고 좀 시도를 해보실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근육, 경골, 절골술, 흰다리 교정술로 어떻게 좀 무릎 좋아졌는지 사진과 함께 설명 들어볼까요? 65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왼쪽 무릎이 아프신 지 수개월 되셨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를 하셨는데 별로 호전이 없으셨고 무릎 내측에 주로 통증이 있으셨습니다. 엑스레이를 보시면 다음 장을 보시면 왼쪽 무릎 내측에 관절 간격이 약간 좁아진 초기 관절염 소견이 있으셨고 다리 전체적으로 찍어놓은 엑스레이를 보시면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경도의 내반슬 그러니까 약간 오짜 다리 소견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MRI를 촬영을 했고 MRI상에서는 관절 연골이 좀 달아진 퇴행성 관절염 소견과 연골도 뒤쪽 부분 일부가 파열된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깥쪽 연골판이라든지 바깥쪽 연골은 멀쩡한 전형적으로 내측만 달아진 내측 관절염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내시경을 시행을 했고 내측 부분에 역시 연골이 달아진 소견을 보여서 뼈에 구멍을 뚫어주는 미세청공술이라는 시술을 시행하였고 뼈에 구멍을 뚫어주게 되면 뼈 내부에서 골수에서 줄기세포라고 저희가 부르죠.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줄기세포가 흘러나오면서 그중에 줄기세포 중 일부가 연골세포로 나중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연골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술식을 같이 시행해줬고 그보다 더 중요한 다리 전체 정렬을 좀 반듯하게 반듯하게 보다는 약간 X자로 바꿔서 내측보다 외측을 더 많이 쓸 수 있게 외측으로 체중을 지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오다리 교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오다리 교정술을 하면서 미세청공술을 하게 되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 몸에 자체적인 줄기세포가 흘러나와서 재생을 시켜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저는 줄기세포를 좀 외부에서만 넣는 건 줄 알았는데 또 자체적으로도 재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또 관절염이 호전된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치료들에도 이런 치료들을 다 받으셨는데도 또 흰다리에는 또 교정이 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무릎통증이 지속되고 호전이 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조금 또 아쉽지만 결단을 내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 단계는 어떤 시술인가요? 네 관절염이 점점 진행함에 따라서 질병이 진행함에 따라서 통증도 심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절염이 이제 중증으로 진행하면 통증의 강도 자체도 심해지고 통증의 지속시간도 좀 길어지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또한 무릎이 다 안 펴지고 다 안 굽혀지고 환자분이 이제 오금이 땅바닥에 잘 닿지 않고 이제 발 무릎을 굽혔을 때 발 뒤꿈치가 허벅지에 닿지 않는다고 많이들 표현을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통증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무릎이 다 안 펴지고 다 안 굽혀지는 것 때문에 걷기가 힘들어지시고요. 눈으로 봤을 때 무릎이 많이 벌어지거나 오다리가 심해지거나 무릎 여기저기가 좀 튀어나오는 관절의 변형이 또 심하게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사실 결국에 제일 큰 문제는 내가 어디 가고 싶을 때 어디를 갈 수가 없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고 무릎이 아프니까요. 그것 때문에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단지 무릎 통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신건강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좀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다른 곳이 아파서 활동이 다 가능한데 몸이 아파도 우울하고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시는데 사실 무릎이 아파버리면 다른 데로 걸어 다니시는 데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혼자 어디 좀 못 다니시면 너무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중증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 정신까지 좀 우울함이 온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좀 치료를 하나요?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치료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관절염이 심하다. 그러면 역시 인공관절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 상으로 즉 영상검사 상으로 관절염이 굉장히 심한 중증의 퇴행성 관절염 소견을 보이고 있고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증상 대부분은 통증이 되겠죠. 통증도 심하게 호소하시고 그리고 환자분의 연령도 어느 정도 50, 60대 이상 되셨다라고 하면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그거를 바꿔서 생각해보면 저희가 객관적인 영상 검사상 퇴행성 관절염이 별로 심하지 않거나 내지는 관절염은 검사상 심한데 환자분이 별로 아프지 않으시다.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으시다. 그렇게 표현을 하신다면 아니면 또 환자분이 너무 젊으시다. 그러신 경우에는 인공관절이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인공관절 외에 다른 치료 방법은 없는지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인공관절 전치환술까지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로 고민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분의 고민 먼저 한번 듣고 갈게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아니, 제가 무릎이 아픈 지가 몇 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전에는 그냥 조금 가끔 이렇게 아팠는데 요즘에는요. 걷는 게 조금 많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앉았다 이랬을 때도 조심히 일으셔야 되고 그래요. 그리고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걷다 보면 발목도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발목까지 아프시고. 어머니 혹시 병원은 가보셨나요? 병원 치료는 따로 아직은 안 해봤어요. 사진은 혹시 찍어보셨어요? 네. 사진은 찍어봤거든요. 병원에서는 혹시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 나이에 맞게 심하지는 않은데 치료 이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어머니 혹시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1입니다. 60대 초반이신데 우리 어머님이 예전에는 통증이 좀 빈번하지 않다가 지금은 좀 앉았다 섰다도 힘드시고 또 이렇게 좀 갑자기 일어나시거나 이럴 때도 좀 힘드시고 한데 발목까지도 통증이 오기도 하고 이런 경우 어떻게 좀 치료를 해야 될까요? 아직 치료를 받으신 적은 없으신 분인데 네. 일단은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셨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으신 나이에 비해서 심하지 않으신 소견을 들으셨다고 하시면 관절염 자체가 영상검사상은 엑스레이 상에서는 심하지 않은 걸로 저희가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결국에 엑스레이 소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증을 계속 느끼시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외래를 보다 보면 많이 경험하게 되는 소견 중 하나인데 실제로 관절염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연골이 달아지면서 그 연골이 달아지면 뼈와 뼈 사이에 간격이 좁아지는 게 엑스레이상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관절염 초기에는 연골이 충분하게 많이 달아지지 않은 경우에는 엑스레이 상에서는 정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 상은 비록 정상일지라도 어머님이 아파하시는 거라든지 아니면 진찰 소견이라든지 그런 것에 근거해가지고 퇴행성 관절염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만 들어서는 퇴행성 관절염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퇴행성 관절염뿐만이 아니라 연골이 달아지는 퇴행성 관절염뿐만이 아니라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판, 반올상 연골판이 망가진 경우, 찢어진 경우에도 지금과 같은 형태의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골판 파혈의 경우에는 엑스레이 상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MRI 등의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골판 파혈이라든지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만약에 지금 바로 MRI 검사를 받으시는 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여건이 되신다면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지만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일단은 치료를 먼저 해보고 증상 호전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게 좋으시겠다라고 판단되시면 소염제를 조금 복용하시고 이전에 치료받아보신 적이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퇴행성 관절염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연골주사 치료부터 먼저 해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실제로 저에게 내원하셨을 때도 그렇게 권유를 드릴 것 같습니다. 아, 연골주사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치료를 받아보신 적이 없으시지만 지금 증상들을 들어봤을 때는 원장님이 보시기에 퇴행성 관절염이 먼저 의심이 되고 그리고 반월상 연골판의 파혈이 또 의심이 되기 때문에 좀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MRI 촬영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보는 게 먼저다라고 하셨고 혹시 지금 MRI를 좀 촬영하기에는 여건이 좀 되지 않는다 하는 경우에는 소염제 복용과 또 연골주사를 좀 먼저 치료를 받아보시는 걸 권유를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화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치료 잘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의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78세, 45년생이거든요. 네. 이제 그냥 운동해서 살고 있는데요. 오짜 다리여서 그 오짜 다리를 거칠 수 있나 그것 때문에요. 지금 어머님 좀 통증이 있으세요? 걸어다니실 때? 통증도 없고 줌바 댄스도 하는 상태예요. 아, 지금 딱히 통증은 없으시네요. 근데 이 오짜 다리를 좀 교정을 하셔야 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연세가 78세시고 통증은 없으신데 이제 미용적 목적으로 오짜 다리를 고치고 싶으시다 하시는 거죠? 네. 네. 일단은 어머님이 실제로 무릎 상태, 제일 중요한 건 관절염의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절염이 어느 정도 있으신지 상태를 보고 결정하는 게 제일 좋겠는데 어머님 정도 연세에서 오짜 다리를 교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은 사실상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하지만 이제 인공관절 수술의 1차적인 목적은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증을 교정하면서 그와 동시에 이제 부차적으로 오짜 다리 또 같이 교정하는 것을 저희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통증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통증은 없으신데 오히려 오짜 다리를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제 저희가 인공관절을 시행하게 되는 게 되겠죠. 만약에 인공관절을 하시게 된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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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잘 시행하지는 않지만은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관절염 정도가 심하지 않으시다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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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관절 수술이 아니라 인공관절이 아니라 관절 부분이 아니라 그 위쪽 허벅지 뼈나 아니면은 아래쪽 정강이 뼈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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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뼈를 조금 이제 모양을 잘라서 그 뼈 부분을 교정해서 이제 다리를 펴주는 수술도 역시 가능합니다. 즉 관절 부분을 건들지 않고도 이제 오다리를 교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오짜 다리의 변형 정도가 뭐 조금이냐 뭐 중간이냐 뭐 심하냐에 따라서 이제 어느 부위를 어느 정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교정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은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고 인공관절 즉 관절 부분에서 교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관절 부분이 아니라 허벅지나 이제 정강이 부분에서 결정을 할지 즉 어떤 수술을 통해서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수술들을 시행할 때는 대부분 환자분들이 통증이 동반된 상태에서 그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에 따른 이제 고통과 재활을 감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 미용적인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수술 전후에 발생하는 여러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은 이제 환자분과 이제 실제로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과 충분한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77세에 지금 무릎이 통증이 없으신 거는 너무도 좀 축복을 받으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옷자 다리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말 운동으로 버텨 오신다고 하셨는데 관리를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우선은 옷자 다리 교정이 가능은 하지만 이게 이제 관절을 통해서 할 건지 아니면 허벅지 뼈를 통해서 할 건지 뭐 이런 방법들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한번 치료를 받는 걸 좀 계획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화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통화 속에서도 인공관절 치환술을 좀 언급을 하셨는데 인공관절 치환술에 관심은 있으시지만 조금 두려운 마음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호전된 좀 사례와 함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2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무릎이 아프신지 꽤 오래되셨습니다. 한 10년 되셨는데 통증이 굉장히 심하셨습니다. 아파서 평지를 걷기도 힘들어 하셨고 이제 근데 오른쪽은 많이 아프신데 왼쪽은 또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연골주사 많이 하셨는데 별로 효과는 없으셨고요. 그래서 엑스레이 촬영 소견을 보시면은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관절 간격이 다 소실되셨죠. 여기서 보시면은 오른쪽도 그렇고 왼쪽도 그렇고 사실 엑스레이를 보면은 비슷합니다. 양쪽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객관적인 영상 소견으로는 똑같이 말기관절염인데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은 양쪽이 큰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양쪽 다 수술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아픈 쪽만 해야 될지. 근데 실제로 이제 환자분의 경우에는 왼쪽은 별로 불편한 게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왼쪽은 그냥 좀 두고 보는 겁니다. 그 대신 이제 왼쪽도 향후에 언제든지 통증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처럼 그런 말씀은 드려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오른쪽만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렇게 오른쪽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네. 엑스레이 소견상으로 봤을 때는 두 다리 다 동일하게 지금 말기관절염이었지만 환자분이 느끼기에는 왼쪽만 내가 너무 아프다 하셨기 때문에 왼쪽만 먼저 좀 시행을 하셨다. 오른쪽만 먼저 시행을 하셨다라는 그런 후기를 좀 저희가 봤습니다. 또 다른 사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는 78세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한 20년 굉장히 오래되셨습니다. 정말 오래되셨네요. 남자분들이 특히 오래 참으셨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고생하실 것 같은데요. 참으시는 것보다는 병원에 잘 안 오시는 것 같습니다. 가든가 좀 뭔가 힘드신가요? 참으시는 거는 여자분들이 더 잘 참으시는 것 같은데요. 병원에는 남자분들이 좀 더 안 오시는 것 같습니다. 20년이 경과되는 부분은 역시 평지도 걷기 힘드시다고 하시는데요. 주사도 많이 맞으셨고요.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역시 양쪽 연골 관절 간격이 다 소실되신 상태시고 다리 전체에 찍어놓은 엑스레이를 보면은 오다리가 굉장히 심하신 편이십니다. 그래서 오다리 교정도 많이 원하셨고 당연히 통증도 많이 심하신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인공 관절 수술이 필요하신 상태셨고 이렇게 수술을 시행하셨습니다. 이분은 양쪽을 동시에 수술을 한 날 한 시에 시행을 했습니다. 특별한 지병이 없으시기도 했고 환자분이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수술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수술 시간 자체도 많이 좀 짧아지고 내과적인 수술 관리도 많이 발달해서 수술 전후로 환자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지병이 있으시지 않으면은 있으시지 않는 한 양쪽 무릎을 동시에 수술하는 것도 크게 부담없이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상으로 보니까 고다치신 것 같은데 오다리 교정술도 같이 하신 건가요? 보통 인공 관절 수술을 하면서 뼈를 어느 정도 절제할지 내지는 무릎 주변에 인대 균형을 어떻게 맞춰줄지 그런 거를 계획하면서 오다리도 같이 교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례와 함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인공 관절 수술 후에 어떤 점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시기별로 주의해야 될 점이 좀 차이가 있겠는데요. 주의 내지는 유의해야 될 점들이요. 초기에는 환자분들이 꺾이라고 많이 부르시는 무릎 펴는 것과 구부리는 가동 범위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고 무릎이 많이 붙지 않도록 부종을 관리하고 다시 무릎이 아프시기 전처럼 잘 걸으실 수 있도록 보행 재활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약해졌던 근력을 다시 회복을 하고 걷기나 실내 자전거뿐 아니라 원래 골프라든지 수영이라든지 그런 스포츠를 즐기셨다면 원래 하시던 것처럼 다시 스포츠 활동에 복귀하는 건 역시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뼈가 좀 약하시다 그러시면 골다공증을 치료하고 낙상 및 그로 인한 골절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짚어드렸는데요. 오늘 핵심 내용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초기에는 생활습관을 교정하고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를 권유 드립니다. 중계에는 관절 내시경 수술이나 옷자형 다리 변형이 동반된 경우에 교정 절골술도 하게 되고요. 말기에는 인공관절 수술이 있습니다. 오늘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정형외과 전문의 소상현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남은 주말 헬기차게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